아, 이리 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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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을 것 같아요. 처음 타는 거라서 좀 손이나 이런 걸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돼요. 이게 뭔가 엎드려서 올라가니까 앞으로 넘어가겠거든요. 자꾸 불안해져요. 새로운 경험이 너무 안 됐고, 뭔가 되게 재밌었어요. 처음으로 막 이용을 알아서 해봤는데 그게 되게. 네. 아우 아우 네 그냥 세워주는 걸로 고 데려갈게요 저에요 액션 잘 움직이면서 잘 움직이면서 파이팅 파이팅 천천히 천천히 파이팅 오늘 촬영은 이제 저는 레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입니다 요즘 곱창이랑 막창 이 너무 꽂혀있어서 그걸 많이 먹고 싶네요 다같이 잘 먹고 싶지만 채원언니랑 저랑 입맛이 비슷해서 채원언니랑 먹고 싶어요 언니처럼 곱창 먹으러 가요 저는 찡목파에요 그래도 따뜻한게 좋아서 패딩으로 네 패딩을 입을까 꼼지락거리다 이런 단어 뭔가 꼼지락이 이게 뭔가 귀여운 것 같아서 발음도 그렇고 꼼지락 저는 거의 15%나 10% 남았을 때 간당간당할 때 합니다 만 네 많이 자신 있습니다 하나 둘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나 둘 윤진언니는 일단 표정이 정말 다양하고 멋있어요 핫걸 그런 느낌이고 또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언니입니다 나 나 지금 동물로 변한거야? 첫 번째 아 저는 이거 계획 세워요 솔직하게 하자 얘들아 솔직하게 이것도 챙길 것 같은데 이거죠 당연히 그건 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있다가 잡힐 수도 있어요 몇 시까지 가면 돼요? 몇 시까지 가면 돼요? 제가 동물이 됐으니까 저분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또 이거 좀 앞으로 둘 다 약간 이거일 것 같아요 그럼 너? 바로 잠듬 바로 잠듬 바로 잠듬지 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거 너무 뭔가 거짓말 할 것 같이 생겼어 다람쥬 난 그런 생각까지 안 했어 갑자기 나도 개미가 됐어 그래서 나 나도 모르겠어 그냥 있어요? 믿음이? 일단 볼 수 있어요 좀 좋아하는 주제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T여서 우리가 F여서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언니 언니 상상력이 그랬대? 아싸 현실적이다 됐어 몰입했어 완전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동상각 어 자기 사실 속으로 다른 색 메탄네요 진짜 우리 목소리 정이 많고 한 번 마음을 열면 오 오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려 혼자만의 세계가 너랑 같이 같이 소다를 닮은 김가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